하루 한끼만 먹는 일일의식이나 간헐적 단식과 같은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요새 대세인데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살도 빼는 일석이조의 비결. 알아봅니다. 비만으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1조 8천억 원.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활동이 과거보다 급격하게 줄어지고 있다는 건데 대표적인 예로서는 자동차를 너무 많이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과거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양습취가 너무 좋아지고 있죠. 세 번째가 저희들이 스트레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당뇨와 고혈압을 비롯해 심장병과 뇌졸중을 일으키는 고위험인자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 병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때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요요현상은 물론 폭식증까지 겪었다는 30대 여성입니다. 대학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다들 예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자존감이 낮아지고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상신보다 좀 적게 먹고 운동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살을 한 20kg 정도는 뺐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먹지 않았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시 폭식증세가 오고 요요현상이... 이처럼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체지방이 아닌 근육량을 줄여 오히려 살찌는 체질을 유발하는데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탈모나 빈혈은 물론 골다공증이나 담석증, 그리고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와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장기적인 계획과 영양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반륙과 신진대사에 비료한 27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18살에서 55살 사이에 여성 100명에게 26주에 걸쳐 종합비타민제를 섭취하게 한 결과 이들의 에너지 대사와 지질대사가 개선됨과 동시에 체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10년 국제비만학회지에 실렸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식단 또는 영양의 균형을 그대로 잘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종합영양제 또는 종합비타민 제재나 미네랄 제재를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런 단점들은 충분히 보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비만에 최대적으로 꼽히는 설탕이나 트렌스지방, 또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운동을 병행하면 체중 감량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이제 단기간에 살을 빼야겠다는 의성은 생각은 안 하고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건강한 의성은 생각하면서 식단도 잘 챙기고 영양제도 같은 것도 잘 먹으면서 규칙적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탈이 나듯 체중 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습관 조절과 꾸준한 운동으로 현명하게 몸 안팎을 지켜야 합니다. 식습관 조절과 문법